제 동생 잘 좀 봐주세요 도와주세요! 백몬이 도와주세요! 내 새끼 건들지 말아 너 언제까지 이런 식으로 도대에만 나갈 건데? 어차피 그냥 불법 체류자라 대회를 못 나가 한국 산다고 다 한국 사람인가? 진짜 일로 이런데 다 오려하노? 진짜 식공 이렇게 입고 와야겠어? 이번 달까지는 내 박종수라 못 잊는다 알고 붙여? 야야야야 아빤 내 결혼에 관심은 있어? 당연히 내가 뭐 별거야 으악 그럴때는 내 commence 호소 고마워 호소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